한일 위안부 합의는 체결 당시에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. 정권이 바뀌어도 그 합의가 우리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. 과거 정부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앞으로는 그 책임이 오롯이 지금의 정부에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. 뉴스 나이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 뉴스 나이 마칩니다.